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 요즘에 경제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1,400원대 이렇게 한 줄이 급등을 하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미통합수합의 여러분들 체결되면 이 문제가 많이 이렇게 진정이 될 겁니다. 다른 것은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구두 개입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없는지 이것도 고스란히 문재인 정권이 일으킨 문제를 지금 뒤치다거리하는 과정입니다. 문정권에서 여러분들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을 잘못해 가지고 전시회 대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부채가 늘었지 않습니까? 부채가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계속 뭐죠? 금리를 지금 올려가는 단계인데 한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과개 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따라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이 돼 가지고 자본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 원화가치가 계속 활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하기 때문에 뭐죠? 그 외환그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은 문재인 정권 동안에 잘한 경제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정권에 대해서 무슨 아주 나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기억 속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문정권이 권력을 치고 있는 동안에 경제정책에 관한 가장 잘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여러 차례 공병호 tv에서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캐나다하고 통화수합을 체결한 것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 외에는 문정권 하에서 나라를 말아먹는 것 여러분 대부분 다 나라를 말아먹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휴증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캐나다하고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가지고 통화수합을 체결한 부분들이 가장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2017년 11월 1일이네요. 캐나다 무제한 통화수합 6개국 네트워크 간접 연결 한국 캐나다 상술 통화수합 체결 한도와 만기 없어 한국 캐나다 무제한 통화수합 체결 제 머릿속에는 5년간 집권했던 문정권 하에서 경제정책에서 나라를 망치지 않는 경제정책은 유일하게 뭡니까 참 이건 잘했다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것이 바로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외한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통화수합을 할 수 있는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체결한 것이 가장 잘했다고 본 겁니다. 사실 문정권은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통화수합이 한미 간의 통화수합을 체결하고 물러났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것이 2021년 또 12월 달에 종결됩니다. 그걸 안 한 겁니다.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안전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화수합이 언제 해결이 됐는가 하니까 이명박 정권 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러분 이겁니다. 2018년 10월 30일 날 미국의 연준과 300억 달러 통화수합이 체결됩니다. 이때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이명박 정부가 참 슬기롭게 벗어났습니다. 이때도 크게 우리나라가 뭐죠 1997년도에 외한위기의 주날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반인들은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 2008년 11월 30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실무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여가 이걸 체결할 수 있었고 이걸 미 정부와 관계없이 미 연준과 체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런 계속 만기가 연기됐습니다. 2009년 2월 4일 날 6개월간 연장하고 그다음에 6월 26일 날 또 2010년 2월 1일로 재연장하고 그리고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0년도 3월 19일 문정권 하에서 통화수합이 체결이 됩니다. 600억 달러 구명. 그다음에 통화수합이 여러분들 한 번 더 3월 30일로 연장되고 또 9월 30일로 연장되고 10월 30일 날 여러분들까지 재연장돼서 그냥 여기서 끝이 납니다. 미 연준 입장에서는 300억 정도 규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들 재연장을 어쨌든 했어야 되는데 한미 통화수합부가 종료될 때도 2021년도 12월 30일입니다. 미국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우려 등으로 통화가 추가로 연장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 체험도 여러분들 읽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항상 여러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부도가 나는 걸 한 번 봤기 때문에 부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나는 거 하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대출 같은 게 끊기는 자금 경색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어려움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급격하게 뭡니까 시중에 자금이 말랐습니다. 그때 뭐죠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그냥 흑자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면서도 항상 생각이 먼 거 하니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랑 항상 올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완전히 대외 개방 경제에 기본적으로 항상 뭡니까 달러화의 가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12월 31일 날 계속 연장을 어떻게 뭐 인맥을 총동원해가 할 수 있었는데 미국과 함께는 300억 달러라는 것이 큰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안전판이라는 게 사라지고 나면 현재 한미통화수합을 재체결하거나 이런 거 없이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다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슬이 참 잘 지적했네요. 더 절실해진 한미통화수합 이번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면 정상외교에서 반드시 합의를 봐야 된다. 오는 20일 21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큰 폭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꺼번에 0.75% 아니면 1% 올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악소리나든 관계없는 겁니다. 이게 양키웨인 같아요. 우리는 좀 봐주는 게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0.75% 올려버리는 겁니다. 한 번에 1%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원달러 한 줄이 연일 급등하면서 1달러당 1,400원만 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거 깨질 것 같습니다. 이게 깨질 것 같은데 지금 시중에 기대심리라는 것이 불안감 같은 게 많아가지고 국제환투기 세력은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도 가계부채 1,800조원의 발목이 잡힌 한국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따라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리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자본유출이 생길 것이고 원화약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화는 몇 차례 구두 개입에도 달러 매수 원화 매도 쏠림 현상이 계속되자 외환보유액을 풀어서 한율 1,400억 방어순에 나섰다. 외환보유액은 실탄이기 때문에 참 잘 써야 되는 거죠. 1997년대의 외환위기에 그런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율 방어에 여러분 외환보유국을 쓰는 거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이 내년 상반기 중에 최소한 기준금리를 4% 이상까지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에 강달러 정책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는 1997년도의 외환위기 2008년도의 금융위기에도 이런 수준의 특별한 뭡니까? 사건이 터지지 않는 상태 이렇게 고한율 시대를 맞아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율 급등은 물가를 끌어올려서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특히 뭡니까? 외국인 투자금 유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대통령 경제시...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16일 날 대통령 경제수석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통화수합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딱 그렇게 하니까 뭐죠? 그냥 1,380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170원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 약발이 안 묶이니까 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참 여러분 다른 걸 몰라도 한국이란 나라는 숙명적으로 푸질런히 저축하고 푸질런히 대비하고 빚 내지 않고 지출 여러분들 알뜰하게 하고 경상수지 방어하고 무역수지 방어하고 재정적자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안 하면 항상 여러분들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그런 경제인 거죠. 야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려움을 뭐 숙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원자재를 사가지고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막 쓰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완전히 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EU처럼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당했을 때 독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형님 나라가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라의 재정을 방만화해가지고 인구가 1.7백과 8배가 많은 독일보다도 예산규모가 여러분들 많은 나라가 됐으니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위정자들이 그렇게 그간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요리 скорее Furthermore 이렇게 eme